마치 극장에 온 듯 즐길 수 있는 실왕 장면들 준비해봤는데요. 배우들이 뽑아서 더욱 특별한 헉! 어머! 이건 꼭 봐야해! 영동 로망스 0장면 답 3 중 첫 번째 장면 만나보시죠! 그냥 좀 해줘요 뭐 서류 하나 가지고 그래? 안됩니다. 다음! 제가 바빠서 그런데요. 먼저 좀 해주세요. 번호표 뽑아오세요. 다음! 쌍둥이를 임신했어요. 신고를 먼저 하고 싶어요. 각이 낳고 오세요. 다음! 어! 보인다! 먼저 죽은 할머니 버려! 뭘 자꾸 신고를...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오셔야 신고가 가능합니다. 엄마? 다음! 손들아! 신민이 넘버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. 맑은고는 건너편입니다.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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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지나가길 기다려 이 순간 모든 건 순간이야 조금만 참으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. 혜린! 혜린! 이 형! 박형! 나도 있네! 지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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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순간 내 심장이 뜨겁게 뛰고 있어 나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두 잡지 않으면 두 잡지 않으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. 아, 뭉클해지네요.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이 넘버가 배우들 뿐만이 아니라 관객분들도 손꼽는 장면 중의 장면인데 어떤 장면이죠? 네, 그 처음에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에 동사무소에서 진상 민원인들과 자기를 막 떠넘기는 어떤 센터장 야근도 아닌데 야근시키고 막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진짜 대친 숙주처럼 부르는 얘기고 그거를 타임슬립 이후에 현재로 돌아왔을 때 지금 이 순간도 지나가니까 이 또한 다 지나갈 거니까 지금을 더 소중히 더 열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로 같은 말을 다른 메시지를 담아서 부르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문구는 똑같지만 내포하는 의미가 좀 달라지고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 다음에 다음에 하다가 지금 지금을 외친다는 거잖아요. 와 정말 매력적이에요.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 단어 자체가 주는 의미가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잖아요. 맞아요. 근데 그것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 다를 것 같아요. 맞아요. 한 사람도 시기나 또 경험에 따라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또 다르게 다가오고 와 굉장히 뭔가 중위적인 표현이면서도 은유적이기도 하고 네 맞아요. 지규적이기도 하고 참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명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두 번째 명장면 만나볼까요? 나도 맘속에 그리는 세상 그 세상으로 나 들어가 보고 싶어 감았었던 눈을 뜨고 참았던 숨 쉴 수 있는 곳 내 심장이 맘껏 뛰게 둬도 되는 그런 세상 그 안에 있어 한 번도 그려본 적 없다 하여도 마음 깊이 꿈꾸는 세상 김수영 배우님 네 너의 모습을 그려봐 그런 세상이 있어 우리가 꿈꾸는 세상 새로운 세상 어딘가 있을 거야 어딘가 있을 거야 그런 세상 내 앞을 맞는 것 하나 없는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세상 그려봐 함께 그런 세상 그런 세상 그런 세상 이 넘버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. 네 제가 또 조사인 바에 의하면 박인환 역의 원종환 배우님 그리고 최홍익 역의 김승용 배우님도 이 넘버가 본인들의 이제 최애곡이라고 말씀을 주셨더라고요. 이렇게 많은 배우들이 최애 넘버라고 꼽는 그런 세상 명동 로망스를 못 보신 분들도 이 그런 세상이라는 제목에서 그런 자만 들었는데도 뭔가 희망 맞아요 어 뭔가 그리고 표정만 보더라도 이 명장면 배우분들의 표정을 보면 그냥 열렬하고 열정적이고 뭔가 갈망하고 원한다는 희망에 찬 느낌이 가득하잖아요. 그러면 관객분들이 이 넘버를 부를 때 이렇게 가까이 있잖아요. 어떤 표정이세요? 관객분들의 표정까지 보이잖아요. 모르겠어요. 이거를 요즘 다 마스크를 쓰시니까 그렇죠. 이게 어떻게 뭐가 딱 이렇다 이렇다라고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그 분위기라는 게 느껴지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저희가 노래를 끝나고 이제 잠깐의 이제 시간이 있어요. 그때 이제 근데 훌쩍이시는 소리는 저희 아무래도 극장에 좀 가깝다고 그런 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.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정말 이제 가끔씩 이제 박수소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 박수소리가 되게 많은 거를 담고 있는 듯한 박수소리예요. 자기들도 어쨌든 이제 위안을 받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위로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장면과 그런 넘버인 것 같아요. 그럼 극을 떠나서 예림 씨가 봤을 때는 네. 그 그런 세상이란 어떤 세상일까요? 아 일단 저한테는 일단 솔직히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요. 아하 그리고 우리 모두의 바람이죠. 솔직히 이 계속 공연 가사를 가져오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공연 가사가 내 앞을 막는 것 하나 없는 마음과 꿈꿀 수 있는 세상 이렇게 저희가 다 같이 합창을 하거든요. 그때마다 항상 울컥하더라고요. 이게 막 억지로 끌어올려는 게 울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진짜 제 앞을 막는 거 하나 없이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거 그냥 이렇게 남한테 피해 안 끼치는 선에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게 저한테는 저의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이 노래가 말하듯이 저희가 요즘 가장 바라는 세상은 마스크 없는 세상이겠죠. 네. 그리고 저는 배우분들이 관객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세상 뭔가 가로막고 있는 거잖아요. 그 관객들의 표정에서도 느껴지는 그 에너지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. 공연을 하시다 보면 그런 세상이 되길 꿈꿔 봅니다. 머지않아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면서 세 번째 명장면 만나보겠습니다. 소주, 막걸리, 동동주, 위스키 종류도 많지만 그중에 제일은 향긋한 조니워크 내게 생명수를 줘 이 장 가득 따라줘 이 괴롭과 현실에서 날 공원해도 내게 생명수를 줘 내게 생명수를 줘 이 장 가득 따라줘 주의한 저 Far 다른데 다른데 이 한자네 이 한자네 나도 또 하루를 사랑 생명수를 더 생명수 이 우리 명동 로컨스에서 많은 분들이 이 넘버를 가장 뜨겁고 가장 사랑받는 또 사랑하는 명장면으로 꼽아주셨는데 생명수 어떤 노래입니까? 이 생명수라는 넘버는 그 전에 예술가 경찰로 인해서 예술가들이 예술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탄압과 억압을 받고 나온 상태예요 그게 나와서 이제 생명수 한 잔 털어마시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면서 살자 이런 넘버인데 되게 여러 가지의 감정이 교차하는 곡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고문을 받고 이 고문을 어쨌든 이겨내기 위한 그리고 행복하게 신나게 다시 한 번 놀자라는 의미의 곡인데 아프기도 하고 또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또 너무 행복해서 슬프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의 의미를 너무 많이 담고 있는 곡이어서 그래서 또 관객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지 않나 맞아요 라는 곡인 것 같아요 실제 박인환 선생님이 그 돌아가시기 전에 생명수를 닿으라고 했다는 거에서 시작? 그러고 나서 정말 이제 심장 발작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래서 저도 어쨌든 박인환 역할을 어쨌든 연기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저 장면을 연기할 때 너무 행복한데 너무 슬퍼요 근데 어쨌든 저의 이 눈빛과 이 모습들을 같이 공유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부르는 데 행복한데 또 안에 슬픔이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노! 지구ия 사진이 천포 рок aterial notic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